사실은 대한민국 댄스 머신 하면 장훈 씨 아닙니까? 이번에 그래서 애니메이션 팝핀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대중화시키기에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좀 연구를 좀 했는데 그거 애니메이션과 얼반이랑 섞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만들었는데 어렵다. 네, 얼베 애니메이션이라고. 애니메이션 하면 뽀로로 나와요, 뽀로로? 에이, 진짜. 아, 왜요? 애니메이션 하면 뽀로로 하는데. 원하세요! 네! 박수 주세요! 쉐어링 원 아너더. IMAGINE A WORLD. IMAGINE A WORLD. This world is something that we need. IMAGINE! we away! WE EMAGINE A WORLD. 따라가지 Wort, 고맙습니다. 한국 연극계획